배울 속담은 아우아 비선 입도 촉하지 말래 하는 말이시죠 이날에 식객 집 식객 허연한 다음엔 그 할머니가 이제 어멍신데 요 반들 식객반 태우라 하여그네 말을 건네 식객이 뭐예요? 식객은 헌거는 제사라고 한다 아 제사? 제사는 알죠? 조상님들인데 이제 이렇게 1년에 헌번석 절하고 그 다음은 이제 음식 올리고 가요 그거 다 식객 끝나면 이제는 식객 반영하여그네 요 많은 차롱에 차롱? 요 많은 차롱에 이제 요지금 말로면은 차롱은 이렇게 식판같은? 응 그렇지 아아 그거 옛날에는 대낭으로 짬 이제 그걸 차롱에 먹는데 그런 차롱에 네 이제 떡도 넣고 그 다음은 괴기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덕세기전도 넣고 덕세기전이요? 어 덕세기전에 넣은 거는 요새 옛말로 계란 계란? 계란용 지진거 아 계란? 계란후라이? 그렇지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 뭐 하여간 그 전을 영 독세기전 지진거 하면은 그것도 이제 그 덕세기전은 할망하루방돌 이 웃떠른돌 신디베 낀 그거는 아내줄 아니었죠 무상원한 막 귀어여분하네 아 옛날에는 달걀이 귀했어요? 계란후라이 경호역은 이젠 그런 그 식계반을 차롱에 놓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운역집, 알력집, 동착집 이젠 또 진올래한 그 울래의 집이 곰롱 이렇게 이제 노노랭 한다 경험에는 이제는 우리 현재 어멍신 뒤 그거를 널로우랭 영영 이제 널로우는 뒤 하도 그 허설 좀 부해난 그 집 혼집이 있으나 그 집은 영 걸러동 그 집은 빠동 이젠 널로우랭 허여부니까 이제는 진옥 날은 그 아이가 식계떡 들러고 식계떡 허여난 거 들러가지고 이제 놀이터에 나오는 거야 옛날 놀이터는 멀방에 여행 허여근에 이제 또로 놀이터가 있어 그 놀이터에 나오면은 이제는 우리 현지 뭐 개똥이 멀똥이 맛들 이제 하영들 모다지면은 그러면은 어 너 왔으면은 이제는 너네 식계반 단 태화신하네 너네 식계 이제 그 똥 먹은 데야 영영은 이제는 갔는데 혼아이만 안 먹은 거야 안 먹었어요? 응 그거는 어제 그 집인은 식계반을 이제는 빠분 거야 이제 그 뒷만 똘라불어서 빼버렸어요? 그렇지 이야 이 똘라보니까 그 말을 이젠 들은 그 이 아이가 어몽신디간 과라본 거야 응? 우리 집만 똘라불었다고 똘라불었다고 큰일 났다 그렇지 그러니깐 그 아이 어몽이 어떤 거 얘기해서 화났어요 그렇지 화나가지고 이젠 그냥 돌려가가지고 응? 왜 우리 이제 응? 그렇지 응? 그처럼 우릴 내밀 수 있을까 맞아 어 경험은 그냥 문 발로 팡 차더네 그냥 응? 용심나네 이젠 가버렸거든 경험이니깐 아이들 앞에서는 아이들 앞에서는 쓰는 함부로 함부로 말을 허용은 말을 하면 어떤 거에요? 안 돼요 어떤 막 싸우게 돼요 그렇지 그거를 제주도말로 소돌이 난다 하는 말이 있어 소돌이 난다가 싸움이 난다 아 경허해가지고 이제는 좋은 일을 허용도 굳어지게 되는 응? 그러한 속담에서 네 아우앞에선 입도 촉말라 하는 말이 선하쩌하는 거에요 아 알아줄꺼냐 네 으 OLD 고맙습니다.